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이게 정말 신발표 해주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마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좀 꼼꼼하게 하고 출근을 합니다. 그럼 출근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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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아 종이님 이거 사러 갔다 왔구나. 이혼을 갔다 온다고? 밥 다 먹고 감동이야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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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왔어요 나한테 물을 끊은 곳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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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네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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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시도해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생일이었는데 뭔가 꿈만같이 지나가버린 것 같네요 아주 허무하고 좋습니다 생일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오늘 요가를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뭘 좀 먹으려고 했더니 또 먹으려면 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없어 도대체 집에 있는 게 뭐지 점심때도 먹은 마이닭 도시락을 데워 먹어야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메 아 Baz 아 배고파 유튜브 너무 магазину 리 reserv어 ft 아 배고파 之 crucified 이ì앗 저도 먹황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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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편안하게 앉아 드시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제대로 플랭크 평평하시면 상품을 가주세요 호브라까지 다음으로 호흡해주시고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합니다 지금 출근하다 말고 집 앞에 택배가 와있어서 생일선물로 식물을 보내주셔서 안 뜯고 갈 수가 없었어요 뜯어놓고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공기정화 식물 보내주신 세중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난 진짜 국물 없으면 안되나봐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지? 그때 여기 왔는데 바늘바늘나 아 아 아 아 아 예쁘다 공기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아 근데 좋는데 응 아 아 아 아 남겨야죠 남겨야죠 왜 저래 진짜 따라와 빨리 와 아 아 아 튜닝 중 반주 넣어달라고 하고 노래 한번 부르자 2002 아 아 아 그거 하고싶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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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내가 할게 우리 진짜 칼퇴 요장들인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나가 자기가 네이버 안녕 가 나 이제 오로 가요 뭐야 일로 간다며 그래 알았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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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